4개의 간장 4개의 간장 2개의 간장 4개의 간장 2개의 간장 아침 되면 여기서 집합해서 병사들 아침 조회하고 명령하다고 할거예요 똑같은 거네? 똑같은 총이네 휴대용... 그냥 사람이 쏘는 거구나 쏘면 유도탄이네 대공 유도탄인데 이제 대공이니까 하늘 비행기를 상대로 하는 거지 적 잠수함을... 잠수함만 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도 쏠 수 있지 않아? 그래? 가능하지 여기다 그냥 쏘는 거구나 여기 여기 위에서 보면 더 잘 보이네 근데 어뢰... 아니 근데 어뢰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가냐? 총알이? 이게 아마... 이 난간이 원래 있는 건가? 이게 이게 하프 미사일이야 여기 여덟이라고 생각해 어... 이게 다 아네 이거 어떻게 다 아냐 이런 거 족밥이야 이런 건 심하... 내가 몇 년을 연구했는데 아 그러냐? 대단한 색깔 하프 미사일 발사대 대한미사일이네 대한미사일이니까 이제 배 격침시키는데 쓰는 용도야 어...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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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돌아... 우와 존나 크구나 아... 존나 크네 근데 천안함은 이것보다 훨씬 크고 아... 어... 이거가 아니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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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구명... 구명보트야 구명보트? 이거 지금 딱 끊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면 딱 펴지는 거야 이거 안에 들어 있거든? 아... 이 노란 거 보이지? 응 이거 25인 6인데 하하하하 이거 이제 하면 딱 이제... 바다에서 딱 펴지는 듯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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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한 포 다른 한 포네 이게 이제 76mm 한 포 이게 더... 이게 제일 큰 거냐? 이건 존나 강력한 거지 아... 아... 야... 일로 일로 이제 포탄이 장전되는 거지 사람... 사람은 못 들어... 사람은 못 들어갈 거 같은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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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이지나? 이건 사람이 쏘는 게 아니고 조정으로 하는 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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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열보 있지 저거, 군단이 좀 빼빨라, 저거. 이건 뭐냐? 이게 M60이고, 람보 있지, 람보. 어, 아빠 올라가. 안 입고. 이게 이제, 불 있지, 불. 그래, 그래. 불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야. 뭐, 월북하는 새끼들이나 뭐. 이거. 이게 세계 어디를 가든 이 깃발이나 배에 막 깃발 달려 있잖아. 깃발이나 이런 걸로 표시를 서로 하는 거지, 의사소통으로. 이거 마감 똑같은 거네. 쪽도 올리고. 또 우리가 만원경 보고, 지도 보고. 레이더 저거 진짠가? 나 이렇게 레이더 돌아가는 거 처음 봐. 여기 이제 적함이 뜨잖아? 적기나? 그럼 그냥 점으로 나타나. 그래서 어떤 레이더는 새랑 구별하기가 힘들지. 비행기인지, 새인지. 안에는 뭐. 오, 붙여. 이거로 또 두라고? 응. 이거 돌리면 아마 밑에. 빠른 조치를 안 해놨으면 그 스크류가 돌아갈 거야. 방향으로. 이럴봐. 나 친구 아니야, 이거? worth of yourself. 콧물으로 닫고. 봄이야... 여긴 뭐야? 지도 모으는데? 许서 이제 지도에 잡혔다고. 보이지? 오, 여기 1층에 이렇게 쭉 존나 배가 크네 여기 매점 매점? 응 방이 존나 많네, 여기 안에 저 대형 소화기죠 여기 이마잔시 통신실 아, 이게 밥 먹는 데야? 밥 먹는 데야? 응 밥 먹는 데야? 밥 먹는 데야? 오 이게 아까 거기 우리 저기 막 참수리 그 막 이런 공간이 있었잖아 그런 게 있는 거야 저 Lima 정말 인제 안아가 엄청 크네 인제 소원아 소원아 방송실 아빠 데려가 갈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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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를 하나 더 봐봐 방향을 벗고 빨리 있겠네 오 여기 있다 찾았다 이게 방마다 있는 거야 저기 사경이 쓰는 거고 작전관 여기 품술장 바로 바로 옆방이네 기관장실 근데 여기가 편약복 72호 못 들어가냐 여기는? 어 못 들어 그니까 한 짝퉁일걸요 딱 봐도 도색이 짝퉁도색이야 다 봤냐? 밑으로 밑에 하나 더 해봐 봐야 돼? 적다 적다 여기가 이제 짱깨를 쓰는 거 짱깨? 짬찌 짬찌 아 짬찌? 짬찌 이런 데에 자? 정말 불편하다 불쌍하다 야 우리가 시.. 쓸따구는 참소리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 하찮은 참소리는 건너뛰었어야 되는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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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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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짬찌방이 침대 잘 찍었네 사람들이 침대 궁금한다고 자기 방 하하하하 짬찌방 그럼 그렇게 크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짬찌들에 이렇게 좀 나중인데 불쌍하다 우리 침대라도 있는 게 어디있냐 저거 탄이야? 쌍일고 있지 어 와... 씨발... 이렇게 크다고? 씨발 하나 존나 크네? 여군 전용 하여... 여군 숙소 여군 숙소는 또 이래? 야 이것도 이 정도인데, 항공모함 같이 한 건가? 미국 애들은 항공모함에서 막 농구 경기 하고 그러잖아 가판에서 그러냐? 몰라 존나 큰가보네